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의 연주를 조금 더 재즈하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팁을 들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것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비밀은 흰색 건반들 사이에 검은 건반들을 조금 넣는 거예요 과도하지 않게 깔끔하게 넣는 거죠 그걸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음악에는 항상 강박과 약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약박은 엇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박에 이 검은 건반들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재즈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,5,1에도 적용해 봤어요 향기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구요 여러분 아시죠? 반드시 응용하세요 그럼 다음 레슨 때 만나요